전국 어싱하기 좋은 길찾기, 군포수리산 황톳길입니다. 촉촉 황톳길, 건강지압길, 그리고 힐링 숲길까지 함께 걸어볼까요? 군포시 중앙도서관 주차를 하고 딱 나오면 옆쪽에 바로 수리산 산림욕장이 있습니다. 지금은 이 산림욕장으로 쭉 올라가서 맨발 꺾기 황토끼를 갈 예정이에요. 수리산 산림욕장 이렇게 숲속 교실 같은 거, 와 이게 나무사이에 앉아있으면 너무 좋겠다. 마루님들 안녕하세요. 전국 어싱하기 좋은 길찾기 프로젝트 네번째입니다. 네번째는요, 군포수리산에 있는 산림욕장에 왔습니다. 여기에 정말 걷기 좋은 황톳길이 있다는 걸 제가 찾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오게 됐고요. 일요일 이른 아침이라서 좀 조용한 편이에요. 그래서 한번 어떤 길인지, 정말 걷기 좋은 길인지 한번 제가 가서 직접 걸어보겠습니다. 수리산 황톳길 시작점에 이렇게 세 족장이 있습니다. 손과 발을 신는 곳 되어 있고요. 지금 보니까 맨발 걷기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. 신발이 여기 있습니다. 또 여기에 신발을 벗어볼게요. 바지를 둥둥 걷고 이렇게 물에 젖은 황토는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. 그래도 이 길이 저렇게 산까지 위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. 저기 한번 걸어오시네요. 그래서 보통 황톳길 하면 이렇게 평지, 평지 위주의 길을 걸었는데 공포 수리산에 있는 이 황톳길은 숲 속에 이렇게 오르막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길이 황톳길과 신발을 신은 분들이 갈 수 있는 이 매트끼리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. 나란히 올라가고 있어. 정말랑은 kinda 아무래도 잘해왔는데요. 저는 하 Christopher 라이크 씨가 아래 me upper 아무래도 gus High moi audi 응 많이 이 정도는 시네 그러니까 여기 걷는 거 내가 찍어줄까? 그래 아빠가 찍어주신다고 하네요 비 온 다음날은 무조건 어싱이잖아요 이 전도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 맨발 걷기 효과를 더 볼 수 있어서 아침에 앞발을 깨워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수리상 그 연계 산행을 하시고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어싱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그 철죽동산에 철죽이 피기 시작했더라구요 철죽동산도 만나보고 수리산 산행 둘레길도 걷고 어싱까지 하게 되면 완벽한 코스가 될 것 같아요 여름에도 진짜 여기도 우거져가지고 숲이 시원할 것 같아요 시원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어싱 하시는 분들을 지금 한 세 분 정도를 만났습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오늘 아침부터 해가 갠다고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후 늦게나 돼야 날이 개는 걸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햇살이 쫙 떨어지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길이 짧다 했더니 이게 잠깐만 잠깐만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아까 제가 신발을 여기서 벗고 이쪽 방향으로 갔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짧은 거예요 그리고 분명 지압하는 게 있었는데 왜 없지 없지? 그냥 없앤나 했는데 그래? 오다보니까 저쪽 편에 길이 또 있네 저길 한번 가봐야지 저기 있네 지압하는 데가 그러면은 잠시 맨발로 길을 건너볼게요 어 나 발견하고 또 신났어 그래 길이가 이렇게 짧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했어 다시 이쪽을 걸어서 돌아올 때 지하판으로 걸어와 볼게요 와 신난다 흔들림 없습니까? 흔들리지 않게 잘 오십시오 아이고 일단 여기 올라올 아 진짜 아프겠다 한번 밟아보지 뭐 오우 벌바닥 자극 장난 아닌데요 오우 황토끼를 걸어서 충분히 워싱을 하고 또 이렇게 지압 코스로 발바닥에 지압을 엄청 해주면 되는데 어머 여기 너무 아파 나 겁먹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물이 너무 작아서 너무 발이 아파요 여기 약간 좀 넓은 돌이 있는 데 가서 다시 한번 도전 그럴만 할 것 같아요 넓적하니까 오 그래도 발바닥 자극이 충분히 되는데 오이씨 시원해 시원해 오 나 요건 좋다 이거 좋아 이거 좋아 걸음마를 다시 배우는 느낌으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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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발 걷기의 달인 나 이렇게 이렇게 걸어야 돼 황토물이 들어 버렸어요 씻으러 가겠습니다 고기의 달아 애스파 cobra spared 맞으려 sub 삽아 살지럽다 물이 치 сто $& 난 따뜻한 물 발을 낚으실 수 있는 손수건 하나 챙겨 오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수리산 황토끼리에서의 왼발 걷기 주말 아침에 왼발 걷기는 굉장히 상쾌하게 끝났습니다 햇살이 내리쬐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아쉬움도 있지만 다음에 철주 동산에 놀러 왔을 때 한번 또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용인에서 군포까지 아침에 한 몇 분 걸렸지? 한 2, 30분 정도 한 30분 정도? 평소에는 출근 시간에는 잘 모르겠다 주말 아침 기준 3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니까 용인, 의왕, 황교에 계신 분들 맨발 걷기 코스 궁금하신 분들은 했으니까 황토끼로 오세요 다음번에도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주에 계속 운영하실 Ummm F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